광주 전남의 청년 고용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 정도로 구증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도 42만 명이나 되는데요. 가상 스튜디오에서 신민지 기자가 광주 전남 소득과 일자리 상황을 분석합니다. 네, 통계 분석실입니다. 먼저 광주 전남의 1인당 소득입니다. 1인당 지역 총소득은 광주가 2,503만 원, 전남이 3,184만 원입니다. 지난 2010년에 비해 약 30%가량 오른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1인당 지역 총소득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다음은 고용률입니다. 광주 전남의 청년 인구는 모두 62만 명인데요. 청년 고용률은 광주가 36.3%, 전남이 35.8%에 그쳐 전국 평균인 42.1%보다 6%포인트가량 낮았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전체 근로자 10명 중 4명가량인 42만 6천여 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과 비교해 16.3%나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실업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광주 전남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모두 4만 9천 명입니다. 특히 전남의 수급자는 지난 2011년에 비해 10% 이상 훌쩍 뛰었습니다. 반면 직장에서는 조금씩 양성평등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지자체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매년 늘어 광주는 35.6%, 전남은 34.9%를 기록했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남성의 비율도 자침 높아져 지난해 전남에서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14.7%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분석실에서 KBC 신민지입니다.